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이 흙 동그라미 13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집이 절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묘수가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를 선수하고 이렇게 쉽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백한테는 당연히 반발 수단이 있죠. 여기에 둘 땐 당연히 백도 이곳을 단수칩니다. 이을 때 여기를 따내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끊을 타이밍이 없다는 거죠. 다 잡히게 됩니다. 여기 따내야 되는데 집이 안나요. 그래서 흙이 간단하게 이렇게 막는 수는 안되고 깊은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이 자리를 끊는 수부터 시작되는 수익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끊을 때 백이 이곳이든 이곳이든 단수로 받아준다면 이거는 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막아서 백이 단수칠 타이밍이 또 안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따내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으면서 집을 낸다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 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버텨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버텨가는 거는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뻗어서 버텨가야 됩니다. 이곳을 뻗는 수부터 또 엄청난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흙이 이제는 됐겠지 하고 막아가면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는 순간 아까랑 똑같으십니다. 흙이 뭐 둘 수가 없어요.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잡히게 되는 거죠. 흙도 그래서 더욱더 버텨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 여기를 막는 수인데 여기를 막아서 두수 대 두수이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단수치겠다는 게 의도가 되겠죠. 따내더라도 여기 이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흙의 달콤한 상상입니다. 여기서 백이 또 여기를 단수 쳐서 버텨와요. 이을 때 따는다면 두수 대 두수의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메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바로 잡히게 되는 자축 모양이기 때문에 흙은 하나 따내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수상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묘하죠? 그래서 여기를 막아가는 건 안되고요. 요렇게 둬서 백한테 조금 꼬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쪽 단수를 쳐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아가겠다는 거지만 여기 1에 1에 두더라도 백은 이렇게 두는 순간 뭐 흙이 다음 수를 둘 수가 없죠. 끊어서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백이 천천히 뒤에서 한 수씩 조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여간다면 이거는 흙이 잡겠죠.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지금은 여기 그냥 끊을 때 단수 쳐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뻗을 때도 흙이 정확한 응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부터 이제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데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이 장면에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 흙이 백을 오히려 자충으로 만들고 한 수를 늘려서 살아가는 수순입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정수는 여기를 뻗어가는 수입니다. 이쪽을 뻗어가는 순간 흙의 수가 늘어나면서 백이 잡혀요. 무슨 소린지 약간은 어려우시죠? 백이 이 자리 들어가면 흙이 이거 둘 때 백이 잡아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역시 단수 쳐서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죠? 이거는 똑같은 모양이에요. 흙이 다 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득 본 게 없는데 여기서 한 수를 더 뜨는 거죠. 바로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끊어가면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끊어갈 때 백이 뭐 다른 데 뒀다가는 이곳까지 잡혀서 망하게 되죠.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여기 잡는 수 한 수인데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메워가는 겁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단수 치고 따내는 수 물론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백이 오히려 양자충에 걸려서 양쪽을 둘 수가 없고 따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흙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백이 수상전 여기 단수 치면 이긴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순간 걸려드는 거죠. 여기 두는 순간 백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 단수가 선수가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흙의 목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먼저 끊어가는 수가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살 수가 있는 맥점이었고요. 그렇다면 백도 조금 더 버티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뻗을 때 먼저 단수를 치고 따내는 겁니다. 흙의 자충을 노리는 거죠. 따내서 받으면 들어가서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흙 전체를 다시 한번 노려갈 수가 있으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점이에요. 여기를 끊어가고 그 다음 따내는 수가 좋은 수로 이제는 백이 자충을 노릴 수가 없죠.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먹여치더라도 다 받아주면 반대쪽에서 수상전도 자충이 아닙니다. 흙이 들어갈 수 있는 절묘한 모양으로 결론적으로 여기 끊는 수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충을 이용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4번으로 응수했을 때 이 끊는 수가 조금 더 극적인 것 같아요. 수상전은 지지만 대신 삶을 택하는 뼈를 택하는 거죠. 살을 주고 뼈를 택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딱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쉽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깊은 맥점들이 숨어있는 문제였고요. 실전에서는 나오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수익기 훈련으로는 더없이 좋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찾았을 때 처음에 답이 당연히 여기 두고 막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아서 100을 재촉하는 문제로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급하게 막아갔다가는 나의 자충을 못 보고 잡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틀리고 맞추기도 했습니다. 항상 수익기 할 때 그래서 나의 수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익기를 하고 급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제한시간 내에서 최선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까지 하는 그런 습관을 사회문제를 통해 들여놓으신다면 기력 향상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사회바둑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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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